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얼마 남지 않은 내년엔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사연을 누구에게도 속 터놓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마음의 병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나마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현재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은행원입니다. 은행원이 제 적성과 너무 잘 맞는 게 누구나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나 돈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돈을 좋아해 어린 나이에도 안 쓰는 물건은 죄다 중고로 팔거나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사서 돈을 조금 더 붙여 다시 팔곤 했죠. 이런 제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커서 장사꾼이 될 거냐고 했는데 그것보단 좀 안정적인 직업이 좋아 은행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은행원으로 취직을 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매일같이 만지고 매일같이 보면서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10년째 이 일을 하고 보니 신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상대하는 것에 지쳐 누굴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하고 하루하루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생각도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큰 로망은 없었기에 결혼 욕심은 별로 없었어요. 만약 좋은 작이 나타난다면 결혼은 해도 그렇지 않으면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결혼보다는 혼자서 월급 받아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것도 저는 재밌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아니었죠. 항상 저만 보면 대체 결혼은 언제 할 거냐며 닥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향 내려가는 게 지옥보다 더 지옥 같았죠. 제가 맞다리다 보니 제 밑으로 둘이나 있는 여동생들이 저 때문에 시집을 못 간다며 얼른 스타트를 끊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절 시집 보내기 위한 핑계였고 동생들은 뭐 둘 다 연애만 잘하고 결혼만 잘했어요. 동생들이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었는데 저도 서른 초반까지는 이런 동생들이 부럽진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 외로워서 그런가 그건 좀 부럽더라고요. 명절날 동생들이 제부들이랑 같이 와서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들고 하는 모습들이요. 그래서 그때부턴 결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한들 하늘에서 남자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이는 나이대로 먹어서 남자 만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연애라도 좀 하고 있을걸 이런 생각도 했었네요. 이제와 이런 후회를 하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사실 제 나이쯤 되면 이미 괜찮은 남자들은 다들 장가를 가거나 여자친구가 있었고 심지어는 한 번 갔다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게다가 남자 소개받는 것도 어려웠던 게 제 나이가 누구 소개받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으니 소개를 시켜달라고 말하는 것도 좀 민폐더라고요. 이번 생은 노처녀로 마감을 해야 하나? 라고 살던 중 제 앞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 한 명 나타났는데 하늘도 저를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저한테 과분한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 타지 생활을 했었는데 살던 원룸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직장이란 좀 더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보려고 직장 근처 부동산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중개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남자 직원이 제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더라고요. 처음 만남에 정말 별별 얘기를 다 했었는데 집 보러 가선 보라는 집은 안 보고 웬 대화만 하고 왔어요. 거기 부동산 사장님도 먼저 퇴근을 하면서 우리 김 실장이 사람이 참 좋아요. 잘 알아두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며 천천히 얘기들 나누고 가시라고 하는데 그 김 실장이란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은 사람이었고 아직 미혼이라는 정보까지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 끝에 본인도 혼자 사는데 집 구하는 거 정말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그 사람은 인물도 헌칠하니 남자답게 생겼고 키도 좋기 180은 되어 보이는 여자들이 딱 좋아할 만하게 생긴 이미지였어요. 말솜씨도 얼마나 능순난한지 저도 대화를 하면서 빨려들어가더라고요. 속으로 이 남자 여자들 꽤나 울리고 다녔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남자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저를 볼 수 있었죠. 노처녀로 나이가 들면서 남자가 무척 그립긴 그리였나 봐요. 웬만해선 저도 직업이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기에 상대방한테 귀 뺏기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술까지 한잔하며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약속을 잡아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자는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제게 먼저 저 사실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현지씨 처음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모르게 너무 가벼워 보이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직진남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 좀 걱정인데 다음번엔 좀 더 진중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만나보실래요? 라고요. 저 또한 이 사람의 말에 어차피 집 계약하려면 계속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는데 서른 살이 넘은 남녀가 하는 연애는 좀 달랐어요. 20대의 풋풋한 사랑보다는 알 거 다 아는 솔직한 사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연애를 할수록 이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 외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성격 자체가 참 진중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맨날 절 보면 이 사람 칭찬은 입에 마르도록 했는데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죠. 부동산 사장님은 매번 제게 우리 김 실장이 아무나 안 만나 나도 몇 년 동안 우리 김 실장하고 일을 해왔지만 아니 진짜 현지씨가 처음이었다니까 내가 우리 김 실장은 완전히 보장해 라고요. 게다가 이 사람은 얼마나 계획성 있게 본인 미래를 준비해 두었는지 은행원인 저도 놀랄 정도였어요. 은행원은 투자를 하는 게 방침상 제한이 많아 주식 투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부동산이고 주식 투자고 돈을 불릴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도 저랑 너무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예전부터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아이 가질 생각은 더더욱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딩크족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딩크족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보단 대부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에게도 말하는 게 참 어려웠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했기에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자기한테 기니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만나서 얘기 좀 할래? 라고 하니 이 사람도 대본 분위기를 잡으며 아 그래? 마침 나도 현지 씨한테 할 얘기가 있었는데 잘됐다. 우리 술 한잔하면서 얘기할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있었다니 혹시 헤어지자는 건가? 내가 너무 혼자 결혼에 대한 김치국을 마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약속 장소에서 만나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절 만나자마자 연고프 술만 마시며 한숨을 내쉬는데 저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냐고 했어요. 그러니 이 남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날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지? 라며 어렵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못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나 실은 무정사증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솔직히 흠칫 놀라긴 했어요. 물론 딩크족이긴 했지만 이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러니 이내 제 놀란 표정을 보곤 역시 현지 너도 많이 놀랐구나. 너도 씨없는 수박은 싫겠지. 라고 하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아니야 나도 사실 자기한테 이런 얘기 하려고 오늘 만나자고 한 거였어. 나 사실 결혼해서도 애는 갖지 않으려고 했었거든 딩크족으로 살고 싶어서 라고 하는데 제 말에 이 사람은 눈가까지 촉촉해지며 현지야 너랑 나랑은 진짜 운명인가 봐 하늘에서 내가 불쌍해서 너라는 천사를 내려줬나 봐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저도 운명인 것 같다며 맞짱구를 쳤어요. 이 사람은 본인이 무정자증이란 사실을 알게 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비뇨기과에서 무슨 검사를 하러 갔다가 정자가 하나도 없는 걸 알게 되었대요. 비폐쇄성 무정자증으로 비폐쇄성은 정자 자체가 생산이 안 되는 거라는데 어렸을 때 장난을 치다 거기에 다친 적이 있었대요. 그게 커서 이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다네요. 그 말을 듣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여자도 단 한 명을 만나지 않았대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말을 못했다는데 물론 나중엔 얘기를 했지만 그 소리를 듣곤 가족들도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람은 그냥 남자로서의 삶은 끝이 났구나 죽을 때까지 혼자 살기로 다짐을 했었다는데 저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를 놓치기 싫어 무정자증 얘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다는데 저도 딩크족 얘기를 꺼내니 너무 다행이라며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현지야 내가 정말 잘할게 너는 정말 하늘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야 라며 당장 결혼 준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일이 풀리려니 이렇게도 풀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혼출한 사람이 여태 결혼을 못한 거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네요. 근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고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 사람은 저희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면 안 되냐고 했고 제가 딩크족이니 저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냐고 했어요. 혹시나 본인이 무정자증이어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실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죠. 그 말엔 저도 알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저 결혼하는 게 제일 큰 목표니 손주까지는 바라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1년 동안은 정말 깨를 볶는 신혼생활을 하며 지냈어요. 결혼을 하니 보이지 않았던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움을 한 번에 깨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하루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속이 매스껍고 울렁울렁해 구역질을 몇 번이나 하고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병가를 내고 집에 가려고 하니 옆에 있던 동료 직원이 저를 쿡 지르며 혹시 임신이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본인도 임신 초기는 모르고 지나갔다며 입덧을 할 때 알았다는데 저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동료 직원은 아니 뭐가 말이 안 되냐며 임신 테스트기를 한 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찝찝해 설마설마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는 길에 테스트기를 하나 사서 해보았는데 선명하게 두 줄이 그어져 있는 임신이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심장이 미친듯이 뛰었어요. 제가 애를 가진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제 남편은 분명 무정자증인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덜컥 겁이 나 일단은 산부인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겠다 생각을 했고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혹여나 오해라도 살까 봐 저 혼자 어떻게든 먼저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만 같았죠. 근데 이게 제 실수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먼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글쎄 남편이 제가 산부인과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사진을 보자마자 눈이 반쯤 돌아가 난리를 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곧이언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하며 너 저번에 회사에서 워크숍 간다고 하더니 어디 갔었어? 어디서 딴짓하고 온 거냐고?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이딴 짓을 버려? 라며 난리를 해치기 시작하는데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소리만 했어요. 당신이 오해할 만한 행동은 절대로 한 적이 없다고 이거 분명히 당신이라고 하니 남편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 실은 본인이 무정자증이었다는 말과 제가 지금 임신이 되었다는 말까지 하는데 당장 올라와서 당신네들 딸 데리고 가라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절 잡아 끌며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저를 있는대로 밀치는데 저는 너무 분해 가슴을 치며 절대 아니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저를 문 앞까지 끌고 나가 내동댕이를 치는데 그때 당한 승모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치욕스러웠어요. 저는 집 문을 부서져라 두들기며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 다시 해보자고 했어요. 당신이 무정자증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고 하니 남편은 제 말에 아주 당당히 병원에 가자고 했고 검사 후 며칠 뒤에 결과를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본인은 떳떳하니 절 보고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제 얼굴이 역겨워서 한시라도 같이 있기 싫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네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산부인과도 혼자 가고 나한테 말도 안 한 거잖아. 왜 너 혼자 감추고 있다 수술하려고 했냐? 라며 남편은 무정자증으로 결과 검사가 나온과 동시에 바로 저한테 이혼 소송을 할 거라며 그리 알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직장 생활도 못하게 전부 다 소문낼 거라고 하는데 그 말에 등골까지 오싹해졌네요. 그리고 3일 뒤 비뇨기과에서 남편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내원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전 정말 믿기 힘든 결과 검사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무정자증으로 정자가 한 마리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머리가 핑 도는데 남편은 그 말에 검사지를 제 얼굴에 집어던지며 이제 남은 건 소송밖에 없다고 각오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머리에 종양이라도 생겨 기억을 못하는 건가 싶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쫓겨나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친정으로 가게 되었는데 친정 역시 난리가 났죠. 엄마는 저보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냐며 소송하면 다 뻔히 질 텐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전 얼마나 답답한지 억울하다며 절규를 했죠. 그렇게 저는 가족이고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한테 그 모진 대우를 받으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 결국 뱃속의 아이는 유산이 되고 말았죠. 엄마는 차라리 잘 됐다며 김서방한테 최대한 합의 이혼 쪽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집에 올라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송하면 100% 저만 손해니 얼른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오라는데 저 또한 너무 억울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궁지로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이 혼자 있는 신혼집을 찾아갔어요.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빌고 또 빌어 소송은 취하해달라고 할 참이었거든요. 잘못했다간 제가 10년 넘게 악착같이 모아둔 돈으로 소송비며 남편 위자료며 재산분할까지 억울하게 해줘야 할 참이니 무조건 가서 비는 게 답이라 생각했어요. 이건 뭐 너무 완벽한 증거가 있으니 제가 무조건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뱃속에 있던 아기까지 유산이 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거고 100% 불리한 상황이 된 거죠.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길이 제가 사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혼은 정해졌으니 돈이라도 좀 막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신혼집에 도착해 집 비밀번호를 누르니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고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남편은 퇴근을 했는지 거실엔 흔적들이 널부려져 있었어요. 안방에선 TV소리가 들렸고요. 보아하니 씻고 자기 전에 TV를 보는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남편을 부르며 안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보게 된 충격 장면에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안방 침대 위에 두 명의 여자아이들이 대자루 누워서 자고 있는데 딱 봐도 둘 다 7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애들 같았어요. 저는 이 아이들을 보자마자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현관문으로 가서 제 신발을 챙겨 남편이 올 때까지 장롱 속에 숨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될 수 있게 TV를 끄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죠. 그 후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3, 40분 뒤에 현관문 번호키는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윽구 어떤 여자의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러게 내가 좀 진작 묶으라고 했잖아. 아우 진짜 아주 아슬아슬하게 묶는 바람에 무정자라는 건 밝혀도 그 여자가 애 낳으면 친자 검사에서 네 애라는 거 밝혀질 텐데 이제 어떡하냐고 라고 하니 그 말에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 좀 가만히 있어봐 가뜩이나 나도 골이 터질 것 같으니까 아니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렇게 빨리 임신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 아 나도 그 전에 묶으려고 했는데 아 내가 원래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인데 그게 임신이 되냐고 그래서 나도 그날 좀 찝찝해서 바로 다음날 가서 묶은 거 아니야 그래도 일단은 묶어서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거 확인은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아 근데 그 뱃속에 있는 애는 어떡하냐고 라고 하는데 그때 남편놈은 제가 유산이 됐다는 건 모르는 상황이라 저런 소리를 했는데 지금 유산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남편놈이 누군지 모르는 여자와 하는 저 대화가 문제였죠 그 둘의 대화는 전부 다 저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고요 게다가 저 침대에 있는 애들은 누구고 같이 대화를 하는 저 여자는 누군지 당장이라도 장롱 밖에 나가 그 인간들 사단을 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끝까지 대화를 듣고 녹음을 해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박살을 내야겠다 생각했죠 근데 남편놈 아주 인간 쓰레기 말종이었던 게 그 여자에게 그러더군요 야 일단은 있어봐 걔 뱃속에 있는 애가 잘못되기만을 기다려야지 그래서 나도 저번에 일부러 걔를 있는 대로 끌고 바닥에 내치고 그랬다니까 아 근데도 끄떡없더라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이 다 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놈에게 있는 대로 속아 무참히 피해를 입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남편놈과 그 여자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놈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침대 위에 자고 있는 저 애들은 남편이 낳아놓은 딸들이었죠 남편놈은 제가 아닌 다른 마누라한테 아무 걱정 말라며 이번에 작업 잘 마무리해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 절반 이상하고 위자료도 있는 대로 뜯어내서 한국을 뜨자고 하는데 이 말에는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연놈들을 아주 박살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장롱에 나와 침대에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그러니 남편놈이 밖에서 우리 공주님들은 잘 자고 있나 한번 들어가서 봐야겠네 라며 안방에 불을 켜고 들어오는데 한가운데 귀신처럼 앉아있는 절 보고는 고함을 지르며 뒤로 발라닥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 그 여자도 여보라는 소리와 함께 왜 그러냐며 안방으로 들어왔고 절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는데 저는 그런 남편놈에게 다가가 왜? 내가 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다 봐버려서 놀래 자빠지지? 라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며 바닥으로 내치고 끌어잡아 당기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절 말리며 그만하라고 이 사람한테 왜 그러냐며 이미 끝난 사이 아니냐고 하는데 저도 그 여자를 잡아 끌며 너도 똑같은 엑스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이거 놓으라고 했어요 네 두 딸들한테도 니네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말할 거라고 했죠 그러니 남편놈이 제 앞으로 와서 제 다리를 잡고는 제발 입 다물어 달라며 딸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참 가증스럽고 역겹더라고요 지 자식은 저렇게나 아끼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게 하고 싶으면서 내가 품었던 몇 주간의 아이는 지 새끼가 아닌 듯 막대했다는 사실에 더 꼭지가 돌아 미친 사람처럼 폭주를 해버렸어요 니네 둘 다 사기로 고소해버릴 거고 이혼 소송은 내가 너한테 할 거라며 네 새끼들한테도 니네가 어떤 부모인지 다 아주 상세히 말할 거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했네요 그러니 그 두 아이들은 잠에서 깨고 울고불고 지 엄마 뒤로 숨어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저는 그 두 아이들의 팔을 붙잡고 니네 부모가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똑똑히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놈이 제게 손을 올리는데 저는 그것도 전부 동영상으로 찍고 경찰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연행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것들을 신혼집에서 다 내쫓고 난 다음에 문을 끝까지 걸어잠그고 가슴을 내리치며 엉겅거리고 울었네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 제 인생이 다 망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주 가깝스럽게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놈 아니 그 쓰레기한테 위자료랑 재산 분할까지 6대 4로 제가 6을 가지고 올 수 있었죠 결국 그놈은 지가 설치한 덫에 지가 걸리게 된 꼴이었네요 왜냐하면 저랑 결혼할 때 그놈 명의로 된 아파트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되면서 그것도 나눠갖게 되었거든요 그놈은 이것까지 6대 4로 나눠가지면 자기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다고 판사님한테 울먹이며 형량을 좀 다시 조절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있다 생각했네요 이젠 하다하다 판사님한테까지 이빨을 터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놈한테 받아올 수 있는 거 싹 다 받아왔죠 하마터면 제가 완전히 누명에 씌여 독박을 쓸 뻔했는데 정말 조상이 저를 도왔다 생각했어요 억울하게 저처럼 증거가 없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심정을 뼈저리게 알 것만 같았죠 저희 가족들 또한 이런 책이 미안하다며 제 말을 믿어주지 못해 절 볼 면목이 없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했지만 저 또한 이해한다고 하며 넘어갔습니다 현재 저는 이혼 소송이 끝난 지 8개월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지난 1년 7개월이 제겐 너무 후회로 남는 기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인생에 큰 교훈을 하나 얻었던 게 정말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교훈이었죠 비록 저와는 다르게 결혼 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정말 최악의 결혼 생활이었어요 제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후회 없는 선택과 신중한 결정하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선배님들 또한 좋은 가정을 유지하시며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